오늘 가입하고 내일 건강검진 받아서 정말 재수없게 대장운종 제거했다 그래도 상급종합병원세 하면 400만원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 일단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질병수수비 그 다음에 종수수비 엔대수수비 각 회사마다 장단점과 높은 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깨알 같은 글씨인데 눈 크게 뜨세요 여기 보시면 손해보험사에요 네 손해보험사 최대 가입안도 일단 메리츠 여기 보이시죠 메리츠는 올리스크 20만원 네 질병수수비가 20만원이고 엔대제외가 100만원까지 되죠 그리고 종수수비 같은 경우는 20만원 1종 2종이 30, 3종이 100, 1, 2종이 좀 작긴 작습니다 근데 요즘에 1, 2, 3종이 좀 작은 편이에요 손보사들은 그리고 질병수수비는 합산 지금 1번과 2번 그래서 올리스크와 엔대제외된게 100만원까지 1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DB손보 올리스크 올리스크는 뭐냐면 모든 질병수수비가 되는게 30이구요 엔대제외된거 백내장 대장균종 제외된게 150, 그리고 종합병원은 30, 상후종합병원은 100만원 그리고 1종 30, 2종이 예전에는 50여인데 30으로 좀 아쉽습니다 작아요 네 3종 300, 여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 4, 5번 합산해서 250까지 그리고 6개월 이내에 3건 이상 가입하면 제어가 되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입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표준형 얘기해드린거에요 표준형 하나 손보는 지금 올리스크 30까지 되구요 그 다음에 백내장 대장균종 제외된게 15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100 이건 비슷하구요 그 다음에 롯데 롯데도 올리스크 모든 순수 질병수수비가 30 그 다음에 백내장 대장균종 제외된게 80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20, 100으로 된다는거 훈구센명, 아 훈구화재 훈구화재는 순수 100만원 어 높네요 그 다음에 N대 제외되는건 4대 제외가 100만원 6대 제외가 200만원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200만원까지 되고 현대는 지금 올리스크는 30 그 다음에 N대 제외된거 50만원 그 다음에 삼성화재는 100만원 삼성화재도 지금 9월달에 백내장과 대장균종 제외된게 100만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종합병원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높은한도로 삼성화재가 9월달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손해보험 오텐테니저 순수 질병수수비가 30 N대 제외된게 백내장 대장균종 제외된게 100만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20만원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 하나는 30만원 그 다음에 백내장 대장균종 제외된게 70만원 합이 계속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죠 MG는 30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되고 간편은 좀 더 낮아요 수수비가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한도가 표준형에 비해 현처히 적게 가입이 된다는거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질병수수비라고 하면 요거 앞에만 봐요 올리스크 그러니까 모든 질병수수비에 대해서 한도가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되다보니까 요 놈이 가장 중요해요 결론은 30 100만원 되게 낮죠 좀 이따가 제가 생명보험 보여드릴텐데 한도 차이가 게임이 안돼요 자 다음은 질병수수비 생명보험사에요 생명보험사 네 자 생명보험사 보시면 여기 어떻게 나와있죠 자 생명보험사 동양생명이에요 질병수수비 순수 50만원이죠 50만원 DB생명은 얼마죠 100만원이에요 라이나도 100만원이구요 미래세 50만원 삼성생명 50만원 신한 30만원 훈구생명 100만원 하나생명 40만원 이렇게 보면 아까 손해보험은 거의 30만원이었는데 100만원까지면 높은 금액이에요 근데 중요한건 질병수수비 백내장과 대장운종 제외된걸 합산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라이나도 150만원 네 그 다음에 동양생명도 200만원 네 이렇게 됩니다 거의 다 200만원까지 돼요 200만원 요런식으로 거기다가 종합병원 질병수수비 50만원 네 그러면 거의 140만원 요렇게 되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백내장 대용중 제외하면 또 100만원이 나오고 상급종합병원 합산해서 하면 동양 200 DB300 라이나도 150 미래세 뭐 이렇게 해서 한도가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합산하면 여기저기 다 합산하면 어떻게 되냐 동양생명 400이에요 DB생명 400 매우 높죠 라이나 300 미래세 300 삼성생명 250 신한생명 350 훈구생명 100배 각각 체증형도 있어 따로 그 다음에 한화생명은 220까지 물론 상급종합병원 전국의 47곳에 일단은 전국의 47곳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해야 돼요 물론 요즘에 의료 대략이긴 하지만 요즘에 건강검진도 그렇고 우리가 백내장 대장용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4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대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명보험사의 수술비가 손해보험사보다 올 리스크 순수 질병수술비도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질병수술비 합산 누적 안 보는데 손해보험사는 1,200 봐요 근데 생보사들이 웬만하면 누적을 안 본다는 거 그리고 생명보험사들은 400,300 통크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손해보험사보다 아무래도 큰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사히님 유병자도 100만원 가입 가능해요 어 네 일단 유병자도 질병수술비 순수하게는 30,20밖에 안 돼요 하지만 뭐 상급종합병원이나 아니면은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수술비를 합산하면 1,200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언제인지 연락주세요 자 아사히님 검진할 때 용종 나올 수도 있으니 저 면책 없는 곳을 추천해주세요 네 일단은 면책 감액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몇 군데가 요런 데로 가입을 하시면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받아서 정말 재수없게 대장용종 제거했다 그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면 400만원 네 40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주시길 바라겠구요 모범택시님 아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유병자 수술비 100만원인 곳은 없나요 네 유병자 100만원 있는 곳 있습니다 자 일단 손해보험사 볼게요 손해보험사는 질병 수술비가 순수하게 거의 30만원밖에 안돼요 여기 보시면 거의 얼마밖에 안되죠 30만원 네 여기가 유병자에요 여기 유병자 밑에 유병자 보면 네 거의 다 올 리스크 질병 수술비가 순수하게 거의 30만원 흥국화재가 그나마 50 현대해상도 그나마 50 삼성이 100만원 아우 삼성화재가 순수하게 100만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엔드의 제외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백내장과 대장용종 제외된게 엔드라고 해요 이거 제외된게 합치면 거의 100만원 네 그리고 현대도 50만원 나머지 디비아 한화가 150만원 요렇게 가입이 됩니다 요렇게 가입이 되고 종합병원에서 나머지 또 나오구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또 높은 구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자 어깨 누적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 흥국이 높긴 하네요 예 흥국이 높고 또 역시 유병자도 300까지 네 삼성화재는 200까지 봅니다 질병수수비 200까지 보고 나머지도 200까지 보는 회사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순수 질병수수비 원하면 삼성화재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거 물론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거 합치면 더 높은 금액으로 되겠지만 자 생보사 봐볼까요 생보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생보사는 질병수수비가 지금 어 표준형 표준형으로 했을 때는 거의 다 50만원 100만원은 DB랑 라이나 밖에 안되요 DB랑 라이나 밖에 그래서 이런식으로 가입을 지금 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병자 원하면 삼성화재 그 다음에 표준체 원하면 높은 한도로 원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400만원 동양생명 DB생명 뭐 신한생명 미래에셋 요런쪽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보호망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 보호망이 유병자나 간편이냐 표준형이냐 그리고 보험료 저렴한 종이냐 종수듭이냐 질병수듭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드리도록 해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결론적으로 어떠세요? 오늘 설계사들만 아는 엄청난 혜택 오랜만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 또 미래계약자분들에게 저 보호망이 오픈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저 보호망 유튜브에 올린 자료들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아니면 저희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보호망 카페 보호망 네이버 카페 운영중이니까 네이버 카페 보호망 검색하면 거기서 질문해주시면 저와 저희 스태프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드릴거고 여기다가 제가 유튜브 올린 자료 같이 매번 올려드릴테니까 자료도 같이 공유해드릴테니까 저 보호망 자료 보면서 우리 동종업계 일하시는 설계사분들은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업적 증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되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또 우리 구독자 계약자분들은 또 공부하는데 또 보험가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말 꿀처럼 정말 꿀정보 좋은 정보 받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만 있으면 또 토요일날 또 주말권이 오다보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 보호망과 열심히 일해보아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유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목짓바님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좀 더 유익하고 돈 살 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 정보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찐보험채널 보호망채널 많은 많은 구독과 좋아요 사랑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